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에는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꾸미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23일 와시다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에 부교수로 있는 정훈 박사가 올린 상관도 관련 그래프는 실제로 사회로 총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률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고 싶은 것입니다. 선거 결과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그런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모론자들이다. 이렇게 엄모론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심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온 이유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독 사전 투표장에 몰렸고 통합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불신해서 일부러 사전 투표를 피하고 당일 투표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주장은 겉으로 볼 때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설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투표에 응했던 표본 집단의 수가 통합당의 경우에 500만 정도 그리고 더블당의 경우에 500만 정도입니다. 표본 집단의 규모로서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에서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사전 선거에 몰리고 특정 정당의 사람이 당일 선거에 몰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강물에 돌멩이를 던지는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종류의 이벤트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모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500만 명의 사전 선거 표본 집단과 500만 명 정도의 당일 선거 표본 집단은 모집단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정상입니다. 실제로 20대 선거에서는 사전 선거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2% 내외였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집단에서 나오는 대단히 정상적인 통계값입니다. 이렇게 선거 조작서를 투장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제시하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확률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10에서 13% 정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동별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적으로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장에 몰렸다는 그런 가설이 맞아 떨어지려면 두 가지 통계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훈 교수가 규명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설이 맞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되고 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을 그냥 증명하게 되면 그렇게 업무론을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민주당 푸른색입니다. 총 득표율 사전 득표율을 더하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동네별 사전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수를 총 투표수로 나눈 겁니다. 분모가 총 투표수 그 다음에 분자가 사전 투표수입니다.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이 맞아 떨어지려면 민주당 총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x축과 y축 사이의 정의관계 플러스 관계가 관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면 별다른 특징이 없고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정리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가설은 올바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몰려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철도철미하게 통계법칙에 합당한 겁니다. 500만 정도의 거대한 그런 표본 집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 몰렸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표본 집단의 성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통계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시해 이해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측은 통합당입니다. 붉은색. 그리고 가로측의 숫자는 총득표율, 사전 득표율 불러서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부터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종득표율이 높아지는 기본적으로 통합당의 우호적인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측은 동네별 사전 투표율입니다. 이것도 사전 투표수를 총투표수로 나누는 겁니다. 오히려 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오히려 당일 투표율이 낮아지고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50대와 60대가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선관위 자료를 입증해 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관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관계를 보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몰려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일정 비율로 높다는 그런 엉뚱한 가설은 도저히 통계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맹백한 거짓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젊은 국회의원 후보는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통계약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절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통계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500만이란 그런 거대 집단에서는 그런 종류의 작은 그런 사건들이 표본 집단의 성격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완시다 대학의 정훈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다른 선거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21대 총선에서만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단위 지역구까지 일관되게 10에서 15% 높게 나오고 통합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단위까지 일관되게 10에서 15% 낮게 나온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정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장에 몰리고 통합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피하고 당일 투표를 몰리기 때문에 아니라면 이처럼 통계적으로 나타나기 거의 불가능한 통계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이렇게 하죠. 우리는 대개 절대로 이런 용어를 쓰지만 통계학자는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당연히 의혹을 풀어야 되는 거죠. 정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폭이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업무론적 가설입니다. 가설 통계적으로 가설입니다. 업무론적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계표에 의한 재검표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론자가 높을지 아니면 조작론자가 높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현재와 같은 통계적 현상을 보게 되면 규명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고 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에 대해서 수계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국민적 분란과 의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 분석에 따르면 21대 총선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통계 조작이나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존적으로 추론이 될 겁니다. 이것은 업무론 차원이 아니라 통계가 보여주는 과학적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선거 조작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일이고 그것은 연구자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당국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